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사회현상을 대변한 다양한 키워드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올해 마지막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2019년을 대표한 신조어나 캐릭터를 통해서 사회 흐름과 심리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벌써 이제 마지막 생각연구소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올해도 정말 다양한 사회현상을 통해서 그만큼 그에 따른 심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올해 한국 사회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 사회에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사실 세대 간, 또 남녀 간, 또 정치 이념 간 상당한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정성에 관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 사회가 일부 보면 상당히 갈등과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었고요. 동시에 보면 또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 목소리들을 적절히 표현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불확실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많이 준비하고 절약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참아야 한다. 네, 오히려 현실을 즐겁게 자기가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가 더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을 즐겨라 이런 얘기인데 정말 올해 여러 가지 키워드들 생각이 납니다. 신조어와 히트 캐릭터로 일단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조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이 단어 안 써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인가요? 인싸요. 인싸요. 그렇죠. 인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싸가 인사이더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어떤 모임이나 적절히 참여하면서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을 인사이더, 인싸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인싸가 트렌드를 선도하고 주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싸가 가는 것이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이고 인싸가 뭔가 즐기는 것이 바로 대세 아이템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트렌드를 선도하다 보니까 인싸가 사실 소비의 흐름 자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걸 할 때 인싸들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자기도 인싸가 되고 싶어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조수님은 어떻게 인싸와 비슷한가요? 상당히 아웃사이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요? 항보 앵커는 어떤가요? 저 인싸 주도하고 있죠. 저는 핵인싸가 아닌가. 부럽습니다. 올해 젊은 층 상에서 또 화제가 되었던 음식이나 인싸템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데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인데요. 사실 강렬한 비주얼 그리고 또 중독성을 일으키는 얼큰함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마라탕 같은 거. 그다음에 마라허거, 마라샹거 이런 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원께서는 사실 마라 맛 나는 과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세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라 음식점이 많은 지역, 마세권. 그리고 또 마라민족 등의 다양한 유행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인싸템으로는 많이 얘기됐던 것이 에어프라이어가 있었죠.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2019년 주방 필수 그런 가전으로 1가구 1에어프라이어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실제 시장조사업체 유로 모니터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국내 에어프라이어 판매량이 28만 7천대로요.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28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86%가 증가했는데 더 나오는 건 뭐냐면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에어프라이어 레시피 같은 것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데 이게 특히 냉동식품을 활용한 조리법 이런 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꾸로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냉동식품도 에어프라이어에 잘 맞게 새로 나오는 이런 물품들이 많이 나와서 식품이 그 증가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에어프라이어를 장만을 해서 마시멜로우 구워먹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데 부피가 커야 한다고 하던데요. 부피가 커도 괜찮습니다. 정말 인싸탭이었군요. 그럼 두 번째 신조어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거 많이들 쓰시죠. 이거 모르면 꼰대라고 하는데 아시나요? 꼰대랑 비슷한 것 같네요. 아까 연습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라떼는 말이야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성센스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라떼는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젊은 세대가 풍자하는 표현으로 라떼 대신 라떼를 이용해서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실제 영어도 나오는데요. 라떼 is a horse. 라떼는 말이야. 라떼하고 말하고 상관이 없는데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해서 일종의 세대 차이를 반영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벼룩시장 구인 구직이 직장인 8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0대 81.7% 30대 63.1% 즉 과반수 이상이 출근 시간은 그냥 늦지 않으면 된다. 정시 출근 오케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질문을 40대에 했더니 53.2% 50대 이상은 무려 70%가 무슨 소리냐. 출근 시간부터 항상 일찍 나와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세대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불러놓고 내가 어떤 걸 이룩해왔고 어떤 논리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설파하는 그런 세대고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이런 기성세대를 보면서 우리 타분하다. 그래서 사실 라떼는 말이야 속에 풍은 건 세대 차이에 대한 그런 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베이비붐 세대와 최근에 어떤 밀렌레이너 세대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한국에서의 어떤 갈등 또 넘어서는 소통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90년생이 온다. 그래서 사실 90년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정확성 정확해야 하고 원리 원칙이 중요하고 이들한테는 이전 세대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모든 것들에 의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다르다. 이런 말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세 편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솔직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사실 이 책은 90년생이 온다. 이 책은 작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 지금 베스트셀러 반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젊은 세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한국 사회의 화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각 세대들이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게 중요한데 앞으로는 더 세대 간의 이해를 위해서 더 많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90년대생이 온다. 이 책은 심지어 실제로 90년대생들이 보고 내가 이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서로를 스스로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고도 해요. 그럼 다음 키워드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 다음에는 히트 캐릭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죠. 바로 펭수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펭수 같은 경우 사실 2030세대 직장인들에게 직통령, 직장인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사실 소속 방송사 사장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사이다 발언 때문에 인기가 있었잖아요. 취업 포털인 인크루트에서 올해 인물 투표를 딱 했더니 사실은 BTS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BTS를 누르고 방송연예 분야 1위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펭수가요? 네, 펭수가요. 그런데 펭수의 어록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가 찾아보니까 눈치 보지 말고 원한대로 살아. 눈치 챙겨.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다 잘할 수는 없다.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더 잘하면 된다. 감동인데요. 이런 어록들이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호응을 받았는데요. 뭔가 은근히 동의우식 같은 것도 느껴지고 펭수의 시원한 그런 말들 통해서 또 일종의 어떤 사람들은 소위 덕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 바탕화면 펭수로 바꾸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펭수 인기가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올해 펭수 인기는 정말 대단했고요. 또 이 캐릭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한 번 맞춰보시겠어요? 먹고 더블로 가! 더블로 간다는 건 노름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펭수 한 번 따라하고 나서 부담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아주 비슷비슷했어요. 곽철용 씨 아닌가요? 네, 이게 곽철용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사실 2006년에 개봉했던 영화 탓자 원에서 배우 김웅수 씨가 연기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사실 최근까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추석 무렵에 탓자 3편이 나왔는데 3편이 아무래도 1편보다는 인기가 재미가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차이지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가 있었어. 일종의 숨은 영웅 찾기 탓자 원에서 좋았던 장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타났는데 특히 조승 씨가 보냈던 고니라는 사람과 도박판에서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 대사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묻고 더블로 가! 네, 묻고 더블로 가! 이것도 있었고요. 그게 주로 패러디의 많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거 말고도 나도 순정이 있다라든지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이런 것들이 남자다움 같은 것도 장난스럽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신세대 탈권이 의식하고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대세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그런 트렌드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뉴트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뉴트로요? 네, 뉴트로. 그러니까 일종의 과학을 나타내는 레트로에다가 앞에 뉴를 붙여서 생긴 건데 이게 이제 그때 원래는 영화, 보헤맨 랩소디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의 천만 이상 사람이 동원됐는데 사실 그룹 퀸이 활동할 때 거기 열광했던 이 영화를 봤던 세대인 1025 이런 세대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옛날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응을 보이고 N차 관람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몇 번씩이나 봤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옛날 감성이 오히려 젊은이들한테도 이게 재해석돼서 사실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 됐다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고요. 또 다른 키워드로는 감정 대리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대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로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고 모바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화하다 보니까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 대신에 이런 간접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 자체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대신 표현해주고 느껴주는 그런 사람이 감정 대리인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모티콘이잖아요. 그래서 모 메신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억 개 이상의 이모티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그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고 느껴주는 그런 대상이죠.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2019년에 사회 심리를 드러낸 어떤 신조어, 캐릭터, 트렌드 키워드를 알아봤는데 그럼 앞으로 내년도, 2020년도에 한국 사회 흐름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큰 질문이고 자신이 없습니다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 52시간 제도가 조금 더 유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퇴근 후에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밀레니얼 세대, 다음 세대가 Z세대가 있잖아요. G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각각의 개성의 차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인정하면서도 또 인간관계도 잘 이렇게 원만하게, 느슨하게 또 이렇게 잘 유지하는 그런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아마도 공정성이라고 하는 키보드는 훨씬 더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융통성 있게 잘 이게 얘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소유한다는 개념, 특별히 소유할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사실 공유하는 그런 개념의 공유 경제라든지 또는 뭔가를 빌려 쓰는, 빌려 사용하는 렌탈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TV라든지 이런 매체보다는 이제는 즉각적으로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이요. 그렇죠. 넷플릭스랑 이런 걸 포함한 스트리밍 라이프 이런 것들이 또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내년에는 총선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념이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게 지나면서 총선이나 국회의원 중에서도 젊은 세대가 많이 진출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갈등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 다르지만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 내년에 더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내년에도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렵겠죠. 좀 서로 간의 차이를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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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